유틱이 내 집으로 와요! 그리고 유틱이 내 놀이가 있을거에요! 아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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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먹을거야! 밥 밥 왔어? 응... 밥 밥 먹었고... 밥 먹었고... 밥 먹었고... 밥 먹었고... 밥 먹었고... 오늘 저녁은 일단 남편이랑 떡볶이 해먹으려고 지금 여기다가 코인 육수랑 설탕, 고추장 3스푼 그렇게 해놓고 일단 물 만들어놨고요 이거 냉동실에 있던 거 깊숙이 있어서 까먹고 못 먹고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맛인데 둘 다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랑 소떡소떡을 해먹었었는데 약간 역떡 스타일로 먹으려고 했는데 냉동실에서 꺼내서 좀 녹여놨고 웅어묵? 납작어묵? 지금 포미는 무비타임으로 포즉2 보고 양치하고 굉장히 잘 자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헹궈가지고 쓰려고요 떡은 남편이 밀떡을 조여서 밀떡이랑 떡볶이떡이랑 섞어서 해야 돼요 호목은 길게 썰어가지고 에어프라이어 넣고 이거는 먹기 좋게 썰어가지고 떡볶이 안에 같이 넣을 거예요 이 뱀어서 먹으면ık 남은 길에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을까 카레를 ,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덤 카레를 카레를 살짝만 넣어주려고 후추를 좋아해가지고 후추가 많이 있는 게 맛있더라고요 알룰루스를 찾으려고 하니까 미국 마트에서도 좀 온라인에서밖에 흔하게 보고 이거 뭐였더라? 이것도 0칼로리 설탕 대체용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거는 알룰루스 액상으로 된 걸 산 건데 양이 작은데 10불? 10불에 그때 H마트에서 있더라고요 메가에는 없었어요 100g당 20억 칼로리구나 맛은 엄청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블런 치즈를 넣어주세요 꺼놓고 남편은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열이 전도가 되게 오래가더라고요 일단 아마 어묵만 건져내고 만두는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 약품은 예방에 틀려오는 골고루에 거쳐요 재밌다 언제쯤에 побольше iale을전에 식사한다고 아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안녕히계세요! 고맙다~! 진짜 맛있지만.. 한, 둘, 둘, 셋, 둘, 셋... 저같은 두 그릇에 두 번째 조합이 돼서. 난 좀 긴장돼x2 직원 heel 잘 먹지만 배부로 발견해 주시고 또 한 점은 중단 그치! 나는 미친렛을 미친렛으로 맛은 아... 어... 엄마! 아리 터! 양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대 깍두기를 얹어 줬어요. 이렇게 깍두기를 만들고 있어요. 엄마가 핫도그 만들고 있어요. 오늘 근데 깍두 남겨도 거 보네? 왜 남겨도 이야기 해줄 수 있어? 이야기 있어. 나 너무 잘하고 싶었어. 너무 잘했어?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? 어쩔 수 없었어. 밥은 맛있었어? 응. 깍두기 어떻게 바뀌었지? 왜? 어떻게 바뀌었어? 레드로 바뀌었어요. 놀면서 학교에서 집에 올 때 엄마한테 행동을 한번 생각해봤어? 응. 어떤 말을 잘못했는지? 응. 엄마의 기분은 어땠을지? 어떻게 생각해봤어? 슬펐어. 슬펐어. 엄마 슬펐을 것 같아? 맞아. 좀 속상했지. 원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. 그냥 억지로 울면 베이비야 베이비. 엄마는 이렇게 생각났어. 어, 해피엠에 아, 울어. 울이니까. 아빠는 왜 슬펐나 보냐? 내 몸이야. 내 몸이야. 내 몸이야. 내 몸이... 어... 누가 누르고 있어. 나 다 들렀어. 응. 말 다 들을 거야? 왜 새끼 우리랑 함께 먹어야지. 응. 뭐해, 배? 왜, 배? 우왕. 혹시, 뭐 쿠키라는 거 먹고 싶은 걸까? 제이깍, 제이깍. 제이깍. 엄마, 모자, 새우 가져와. 엄마, 새우가 어떻게 만들었어? 새우를 잡아서. 새우 잡은 거 싫어. 근데 새우를 안 잡으면 바다를 못 만들겠네. 그럼 왜 잡아야 돼, 안 잡아야 돼? 잡아줘. 난 너무 배불대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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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까님 얼굴이 왜 웰컴 안 있던데? 내가 말고 있던데. 아, 말고 뚫었네. 내 목걸이 다 안 돼요? 큰데? 목수도 잘 들려. 엄마, 뭐냐? 오렌지 라이브. 그렇지. 난 다. 엔들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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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뚱. 멍뚱. 녹화. 가사. 아이고, 이고. 같이 euer의 먹방이 되裡. 응, 이고. 하나 잡아 보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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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Are you sure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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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서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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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 야빠랑 같이 먹어 할 수 있어요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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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ven 한 ability 하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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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학교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받아왔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